오늘은 우레탄 완충기를 껴보려고 합니다 뒤에 쇼바 스프링에 우레탄을 낄거구요 리프트에 띈김에 차고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프링 끼면 여기에다 많이 끼니까 이거를 끼는거니까 맞춰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서티 FD 같은 경우에 이 스프링이 영어 E타입이에요 E타입 E플러스도 아니고 E타입이에요 전면은 B타입이구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바이드 오랫동안 하도 오랜만에 끼워가지고 이거 쇼바 어디쪽에다 끼는거에요? 아 야 이거 다 내렸는데도 안들어가는거야? 미치겠네요 이거 안되나 껴도 상관없는데 네네 최대한 그래도 야이씨 이거 들어가야말이지 이거 들어가냐고 참 이거 맞게 사온건데 이게 아 그니까 원래 이런데 그리스같은거 발라가지고 저기하면 안되나? 그렇지 그러면 되는데 그냥하면 안들어갈거같은데? 안들어가면 나도 안들어가면 안들어가면 그럼 그 바닥쪽에다 끼는게 낫지않아요? 그 위쪽에다가 끼는게 낫나? 돌려서 계속 내려야지 이걸 어떻게 껴 돌려서 계속 내려야돼 여기서 끼어지나 여기서 끼어지나 똑같지? 똑같긴 똑같은데 똑같지 이제 성능 발휘하는 데가 이쪽 아니에요? 그럴라미씨 이거 다 뜯으면 내려야돼 이걸 어떻게 껴 그러면 끼고나서 일일이 돌려서 내리면 되잖아요 내릴까? 내린다고 내려질까? 아 이런건 진짜 아 진짜 아 우리 힘든게 지켜놔 아니 일 직접 해 그러면 장관줄테니까 제가요? 해가 되나 내가 이거 저기 실행이야 시간이 엄청 많아 아니면 좀 이따가 해주세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네 시간 없으시면 좀 이따가 해주세요 그럼 아 엄청 빡빡하네 안들어가네 좋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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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니까 상관없으면 돼요 아이 형님 그거 좀 넘어가네 부장님 그거 좀 넘어가신 생각인거 같은데 들어갔어요? 이게 안들어갈게 이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가 않겠네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그냥은 안들어간다니까 이게 아 봐봐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아 아 야 이거 너무 빡빡한데 진짜 인간적으로 하하 어떡해요 그러면 형님 저 벤츠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벤츠 이거 뜯었다가 다시 올려서 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그러기엔 너무 저기한데 이리 크지 이리 너무 커지는데 근데 어떡해 일단 위에 한번 껴보자 네 위쪽 위쪽으로 한번 응 나 들어가려나 와 다 했는데도 아 아 아 우레탄이 엄청 빡빡하네 아 이거는 그냥 낀다고 옛날에 이렇게 밀어서 껴던거 같은데 이게 몇십년만에 하는건데 이거 지금 그래요? 네 아 아 일단 껴지긴 껴졌는데 으웅 으웅 똥나온것도 씻 자리좀 바꿔 와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네 뭔소리 나 이거 힘이 없어서 못돌려 아이고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해드려 놨다 아 진짜 빡빡하다 이 정도면 됐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껴졌어 꺼졌어 와 진짜 안 껴진다 이거 옛날에는 고정도 안 해주고 꼈는데 그냥 이렇게 탔는데 그냥 아 도망갈까 봐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래도 차고 높아지는 거는 있죠 당연하죠 갈아입는 게 덜 가진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이 그지 같아 지는 거고 오케이 일단 한쪽은 끝났고 반대쪽도 이제 끼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간다 와 옆에서 구경하는 나는 진짜 아 저는 진짜 죄인이네요 옆에서 구경하는 저는 진짜 눌러를 밟다 됐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쪽만 더 묶으면 끝납니다 다 됐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레탄을 꼈습니다 양쪽에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레탄 완충기를 꼈는데 오 지금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떴어요 차가 원래 한 요정도 내려와 있었거든요 헨다가 제 손가락 이 검지손가락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두 손가락이 넘게 들어가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